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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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비시언터 입니다 오늘도 모두 2개 아제 포인트 도착했는데 안에 들어가서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포인트 한번 진입해 보겠습니다 진입하기 전에 커버 있는 곳에는 집어넣어 보고 수심이 좀 깊거든요 수심이 좀 깊어요 수심이 좀 잡기좋은 수심입니다 으 으 바닥은 정태가 엄청 많고 수심이 전혀 안나오는 것처럼 생겼었는데 일단은 스피너베이터로 한번 탐색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로드는 빅소드 엔에어 엠때 빅소드 엔에어 엠때로 빠르게 탐색해 보겠습니다 으 으 으 으 으 없어서 제가 나오미 터치시라 겠어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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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수몰나무 있는 쪽을 담가보겠습니다.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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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 이거 우와 햇빛댄데 뱉커다 뱉커 뱉커다 와 와 소리는다 아니 뭐했나 덜거리가 더 무거웠겠다 짧았나 와 여기야 개 무겁다 이게 동상주 쥐고 쥐고 하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내가 말했지 떤지고 퍽 한다고 으 가만히 쳐 봐 자 개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으 으 뱅크 안 된다 아 미친 빵빵이 좋은거였어 오늘 빵이 좋다 그래 아 46입니다 46 자 크게 한 수 했고 없지? 어 있을 수가 없지 이제 자 마지막 포인트를 이동했는데 잡을지 못 잡을지는 저희 시청자분들만 아실 거고 그런 뒤에 진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에 한번 진입해보겠습니다 자 플래시 스위머 이제 언더스핀에 섀도우를 캐싱하고 슬로우리 트리프 해보겠습니다 자 크랭크 탑크랭크 사용해보겠습니다 스페스 스페스 탑크랭크로 자 배스가 어떻게 비딩하나 탑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배스가 어떻게 비딩하나 탑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셀러 스페스 스페스 셀러 어쩌게 쏘봐 셀러 이쪽에 서고 잡았습니다. 잡았어. 오늘은 여기까지만 낚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